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법원이 저 정도로 정치적 평양성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1심 1심 3심을 구성되는 3심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심과 2심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정치적 평양성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얼마나 변질 시키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 사람들의 논리라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편은 옳고 상대 편은 틀리다라는 그런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법적 실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종결된 퇴직자라도 전 직장의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합리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근로계약이라는 도대체 무얼 뜻하는 것입니까 불법을 저리는 노동조합을 행정당국이 조치를 처할 수 없다면 도대체 법은 누구에게 해당된 것입니까 누가 법을 지킬 것입니까 9월 3일 날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처분이었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심 2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두 다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7년 만에 전교조는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교조 판결의 중요성 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완전한 좌클릭 단체가 되어 있음을 드러낸 사건 이고 앞으로 이 대법원이 대한민국 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교육감 선거 불법 개입과 아울러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직교사 구명에 대해서 조합은 자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로서 전교조에 법의 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법의 노조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전교조가 알아서 자격증 노동조합 구성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조합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법의 노조 처분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원 노조법상 교원 노조 자격은 현직 교사에게만 해당됩니다. 노동조합법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의 법의 노조 통보는 이 같은 법률을 바탕으로 했었던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합법화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법화된 조치를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불법이었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안을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앞으로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단히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이름으로 화려한 수사를 대법관들이 부치겠지만 그냥 우리 편 무죄의 원칙 이와 같은 원칙이 앞으로 대법관들이 주로 따르는 우리 편 무죄의 원칙이란 원칙에 따라 사안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법리를 동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대법관 뭐뭐들이란 표현이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존엄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특정 권력에 기생하거나 부역하거나 아부하는 경우에는 대중들은 분명히 그것을 변별 하고 분명히 대법관 뭐뭐들이란 그런 표현을 저는 내놓고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입니다. 다수의견은 8명입니다. 김명수 그리고 권순일 등 7명은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의견의 바탕을 두고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는 노동 3권에 대해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의 노조 통보 관련 시행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무효하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시행령은 노동조합법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겁니다. 노동상 끝도 법을 지키는 태도의 내에서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해구자를 고용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연히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앞으로 이제 대법관들이 내릴 수 있는 판결 이란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은 결국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 이 합당한 정도의 법리적 지식을 갖다 보는 법기술자다운 그런 실력 을 발휘하는 그런 판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하명 수사 사건도 다 무죄 무슨 뭐 두루킹 사건도 무죄 조국 사건도 무죄 유죄수 도 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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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니까.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판검사를 그냥 감시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벌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대법까지 올라가면 어렵게 해서 1심 2심을 거쳐서 유죄 혐의를 갖고 올라가다 다 무죄를 때려버리면 그게 나라냐 이야기. 그게 나라가 될 수 있냐야. 법 공부를 많이 한 대법관 뭐뭐들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지가 너무나 명확한 세상이 되는 거죠. 두 명은 벨기에 의견을 냈습니다. 해직 교사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정교조를 법의 노조를 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김재형인 거죠. 계약 근로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이 유효할 때만이 노동조합 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안철상 씨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이 국제노동기구와 아예일동 국제사의 표지입니다. 왜 나쁜 것만 따라가려고 하냐. 나쁜 것만. 나쁜 것만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들이 대부분 대법관들의 연별을 보게 되면 586세대가 굉장히 많 네요. 다음에 반대의견 두 명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판결에 기반 을 둔 소수의견은 이기택 대법관 하고 이동헌 대법관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이 사건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교조는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정확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문명사회에선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표현이죠. 노동 3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합법적인 행위를 한 노동조합이 만이 노동 3권의 보호를 받는 거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 노동조합이 어떻게 노동 3권이 보호를 하냐 해당 법령과 시행령 조항은 매우 명확하고 다른 해석의 예지도 없다. 이렇게 소수의견 두 변 이기택과 이동헌 대법관만이 정직한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시죠. 다수의견은 법체계를 애서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이 사건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햇비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11명 전체 14명 가운데 11명의 어떤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냐 우리 편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죠. 그 결론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게 쓴 법조문을 동원하겠죠. 이현령 비현령이 될 수 있으니까. 참 그 점을 우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최후의 체제를 지키는 보루이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법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법관들이 대법관 뭐뭐들이 돼버린 거다. 뭐뭐들. 뭐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징용 문제에 대해서 김능한 대법관의 낭만적이지만 국제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판결을 인해서 한일관계가 파국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일관계의 파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대법관 한 명이 기여한 거죠. 2015년도에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내린 판결을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한일관계가 파국이 되고 온 국민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한 겁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김능한 대법관의 판결이 대단히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그렇게 위반한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국수주의적이고 대단히 낭만주의적인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이 내린 판결이 김능한 씨가 내린 판결에 얼마나 많은 파장을 끼쳤나 이야기. 대법관 한 사람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한일관계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후폭풍을 통해서 너무나 빼절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대법관들이 이번 판결은 물론이고 일반 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기이한 판결을 앞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4.15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뭉갤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우리가 대법관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죽어지나겠습니까 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가 쌓여가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방향은 결정이 되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서 확실한 나라가 좌향자 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겠구나. 그들 또한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진영 논리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계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가져올 수 있는 그 파괴진 결과에 대해서는 그까지는 안목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법기술자들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법기술자라고 보죠. 그냥 법에 대한 기술자. 그들이 내린 판결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역시키고 변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인들은 대법관 14명 가운데 11명이 만드는 희한한 세상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관찰자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직접 자신과 자기 자식 세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향은 대부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일 겁니다.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서 교체라도 가능하지만 자리를 차지한 대법관들은 오래오래 그 자리에 남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에 크게 부역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를 심히 우려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항상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책에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